어 들어왔어 어 연결이 불어오어 아 입술을 안 발랐네 그러고 보니까 안녕 채영이가 두 명이에요 다들 밥은 드셨나요? 아 저녁이구나 저녁이죠 저녁밥 아직 안 드셨구나 저 일본이에요 안녕 오사카 가는데 오사카 갑니다 매니저님 재미 붙였군 나가셨어 다른 멤버들 준비하고 있어요 잘 지냈어요 V LIVE 엄청 오랜만인 거 같은데 짠 캔디봉 반지 강제 퇴장 오사카 오 우챙TV 보셨어요? 곧 또 나올 거예요 반지 예쁘다 예쁘죠? 아까 쯔위 하던데 쯔위는 항상 제목이 쯔위예요 밖에 안 하는 거 같아요 쯔위예요 큐트 헬로 일본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채영입니다 채영이도 그거 한 거야 뭐야? 캔디 밥 안 먹는다고 아 뭐해? 좀 해볼까? 아 뭐해요 캔디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냥 저는 저 그런 거 캔디 팝 여러분 봤죠 저희 뮤비 캔디 캔디 팝팝 이게 팝팝 터지는 거예요 팝팝 무슨 안무가 제일 좋아요 1월 1일 날 뭐였어요? 1월 1일 날 홍백 각종 하고 끝나서 한국에 들어왔죠 어 연결이 불안정한데 후렴구 안무 후렴구 안무 맞아요 성인 그룹 트와이스래요 맞아요 저희 다 성인이에요 저 이거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짠 어 뭐 그려볼까요 지금 몇 시지? 몇 시에요? 27분 27분 저거 이거 제가 뭘 그려볼게 뭘 그리지? 뭘 그릴까요? 뭘 그려볼까요? 캔디를 그려볼까? 내 얼굴 제 얼굴이요? 제 얼굴은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은 이렇게 하면 돼요? 응 머리 긴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리 긴이니까 긴이니까 잠만 눈썹이 없었어요 어 눈썹이 없었어 캔디 캔디 캔디팝 캔디팝 쇼케이스니까 아 캔디팝 뮤비에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? 왜 그렸었는데 왜 그렸었는데 제가 자주 그리는 흠 그래서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모르겠어요. 이렇게 왔나? 김이가 모르겠다. 두부 다연언니 제 연습생 때부터 그리던 다연언니 다연언니 같죠? 펭귄? 펭귄 펭귄 초성발? 펭귄 이거 그림방송 아니에요? 벌써 이렇게 올랐네 곰돌이? 곰돌이 곰돌이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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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 온천 온천 가보고 싶어요 뭐 먹었냐? 저 요새 저 요새 나또 엄청 먹고 있어요 나또랑 그 계란 날계란에다가 간장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또 진짜 맛있어요 기념 정결 정결 그룹 어떤 그룹 그룹 어떤 암 다이안 사과? 다이안 사과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진짜 재미없는 거 같아 거짓말 제 머리 피스냐고요? 네, 피스예요 피스 트와이스 어, 또 쉬었다 재미를 위해 제 머리, 실제 머리 한 이 정도일까요? 이거 다시 피스해 오빠 잘 안 나와요 멤버들 뭐하고 있나 가볼까? 안 돼요? 안 되나요? 채영 머리 긴 게 나아요 짧은 거는 별론가요? 꿀잼 거짓말 나연 복근 나연 복근 쇼컷이 그리워요? 쇼컷 너무 네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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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이었어요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려고요 무슨 소리예요? 왜? 안 나오는데 자꾸 저녁 이제 안 하려고요 하 preferred 일본 날씨는